9월 9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원조가 필요한 32개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나눔이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운투바이오 사옥 1층을 기부해 세워진 12바스켓은 제3국가 청년들을 초청해 무료로 제빵 기술을 전수해주고 그들이 자국에 돌아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국내 봉사자들을 위한 무료 제빵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봉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12바스켓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도와드립니다. 필리핀에서 돌아가고 싶다면, 이 나라에 12바스켓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부 바스켓의 정신이 기본이 구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맘 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료라는 것, 모든 게 무료로 그냥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눔을 하는 빵은 봉사를 위해 모인 수강생들이 매일 손수 만든 건강한 빵입니다. 또한 특별 식이조절이 필요한 수혜자를 위한 맞춤형 기부도 상담을 통해 심도 있게 진행합니다. 사람은 빵을 만들고, 빵은 사람을 살린다는 12바스켓의 정신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는 물론 지구촌 빈민국들을 향한 봉사자들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고흥군은 지난 2일 고흥문화회관에서 제1회 마리안르 마가렛 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은 송기근 고흥군수와 송영현 고흥군의회의장과 전국 간호사회, 그리고 전국 22개 자원봉사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간호부문 대상의 강선화 제외한인 간호사회 총회장이, 봉사부문 대상에는 박희성 사랑나눔 봉사회장이 선정돼 상장과 각각 상금 천만 원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첫 회를 맞는 봉사대상은 고흥 소록도에서 한세눈을 위해 43년 이상 봉사한 마리안르 마가렛의 숭고한 봉사정신을 계승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이날 시상식은 간호부문과 봉사부문으로 나눠 전국 단위로 추천받은 대상자를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외피안우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상캐스터